여주 도자세상 강병공원 여주 도자세상은 생활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자공예 클러스터로 생활도자 전문 미술관인 경기생활도자미술관과 아트숍, 갤러리숍, 이벤트숍의 4개 매장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딩이 모여있다. 한국도자재단이 관리주체이며 구속시설로 야외공연장, 생활도자미술관, 전통장작감화 등이 있다. 2019년에 개관한 메이커스페이스 기반의 공예창작지원센터는 도자, 목공, 금속, 유리공예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화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도자체험, 공예인에게는 창작과 창업지원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인근에 있는 강변공원은 사계절 남한강변의 숫길과 이어져 산책하기 좋으며 봄에는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연출한다. 공원에는 수련으로 덮인 연못, 나무대 끝길, 물레방아 등이 있으며 신점리에서 옮겨온 지석류가 전시되어 있다. 인근에는 천년고찰 신륵사가 있다.